지난주는 사실 원달러 한율이 크게 떨어지는 한주였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외적으로 보면 주의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 치러 갈 수 있는 달러인덱스가 한 103엔대에 근접하다가 사실 98레벨대로 급락했거든요. 한주간에 5% 정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 근래 보기 힘든 이런 현상이 보이됐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원달러 한율도 한때는 1280원대 중반까지 가다가 지난 주말에는 1210원대로 내려져서 이 또한 이렇게 한율이 아주 급락해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달러를 투자한 사람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원달러 한율이 1280원대에서 달러 예금 잔고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기업들은 원달러 한율이 한 한 주간에 한 5% 정도 급락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한 주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많으신 만큼의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달러 한율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머큐리 요인, 펀드멘탈 요인에서 미익의 금리라든가 경기라든가 그리고 마스의 의정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달러 정책 이 요인에서 이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에는 이 문제로 이렇게 된 그러다 보니까 미익의 금리라든가 미익의 경기라든가 달러 정책과 관계없이 달러 이동성이 상당히 경색됐을 때는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원에서는 미익의 주가 하락폭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금리 인하폭도 가장 크고 또 2분기에 미익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많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드만스 박스는 마이너스 24% JP 머건은 마이너스 30% 머건 스테이는 마이너스 35%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장률 하락폭에 있어서는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일의 모습대로 사실은 미익의 금리라든가 경기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달러 가치가 아주 약세가 되는 그래서 원달러 한율 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한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상 한미 통화수합 물량이 풀리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블랙마켓 암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과거에 외환위기 경험도 있고 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원달러 한율이 1700원 이상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환율이 1280원 갈 때 달러를 집중적으로 매입해달라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미국 측에서는 원달러 한율이 1700원대 올라갈 만큼 달러 감세, 원화 약세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측 요인으로 환율은 사실 미국과 한국의 요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돈의 공급을 가장 많이 풀었던 상태이고 또 미국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 인하폭이 이렇게 가장 크기 때문에 또 트럼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 강세 체지로 이렇게 가기는 상당히 힘든 체제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측으로 블랙마켓 암시장에서 얘기하는 1700원 아주 크게 보면 한 4천억 달러를 이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캡틴 방식으로 보면 3800억 달러인데요. 가장 외환부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4천억 달러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외환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또 블랙마켓에서 제공하는 1700원 이상의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살겠다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모든 사람 또 우리 국민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나만 살겠다 해서 이게 1700원을 감안해서 환율을 사는 이기적 행동들은 사실 지금의 사태 극복을 위해서 전혀 도움되지 않고 설령 달러를 산다 하더라도 지난 이렇게 1280원 때 산 사람들이 벌써 한 60원 정도 폭락하는 것에 있어서 큰 손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돈을 벌더라도 남한테 해를 주면서 벌면은 그거는 뭐냐 돈 버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돈 많이 뿌리죠. 그렇죠. 어마어마해 수치 자체가.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이 심었을 때 사실 이것이 풀어지면 돈이라는 건 화폐 유통속도 화폐 통화성수에서 풀어지면 엄청난 부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출구 전략으로 제도가 변경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돈이 많이 풀리면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가가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풀리면 유동성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되면서 사실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신용경색이 풀러지니까 그리고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디노메이션으로 알려졌던 화폐 개혁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100조 원 정도 되면 이것을 1,000분의 1로 리디노메이션에서 1조 원 정도로 하는 이러한 화폐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획을 위해서 사실 이것이 뉴노멀 디스토피아 문제입니다는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19 이외에 또 다른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본다면 지금처럼 세 개가 하나 있을 때는 입원을 계기로 해서 사람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상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입원을 계기로 해서 화폐 생활도 오프라인 상황에 기존의 신용화폐, 리결텐더, 법화가 많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쉽게 한소지 못한다면 차제를 기해서 학교도 차제를 기해서 온라인 강의가 아마 정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체제에 맞춰서 이번에는 디지털 통화를 이렇게 빨리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프라인 상황에 이렇게 사실 유동성이 많은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입원을 계기로 해서 온라인 쪽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한다든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다든가 디지털 원화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네트워크 망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가져가는 이런 쪽의 세 가지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개의 결제에 맞춰서